빅스비 놀아줘야 어떤 게임을 할까요? 퀴즈 게임 어떤 카드팩이 마음에 드시나요? 도전 퀴즈왕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골라주세요 당나귀 카드는 무엇일까요? 정답입니다 잠시 후에 퀴즈가 나오면 맞는 답을 골라주세요 망토원숭이 카드는 어떤 것일까요? 역시 당신은 퀴즈왕 도전 퀴즈왕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골라주세요 아무르 표범 카드는 무엇일까요? 정답입니다 어떤 게임을 할까요? 어떤 게임을 할까요?